최종 결승 무대,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교 댄스 멤버스 클럽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입니다. 우리 가수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고도 색다른 경험도 될 것 같고요. 도전! 사교 댄스 스타 최종 결승 무대가 시작됐습니다. 자, 우리 소연아 씨, 엄지홍 씨, 최영철 씨, 유순옥 씨, 지루박에 맞춰서 스텝을 열심히 밟고 계십니다. 두 분 다 화이팅하십시오. 저희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. 최종 결승인 만큼 더욱 냉정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. 네. 자,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최영철 씨, 유순옥 씨 춤을 추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역시나 또 편안하게 우리 엄지홍 씨, 소연아 씨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. 두 팀 다 서로 각각의 팀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내가 이 길만 가자. 우리는 우리가 이 길만 간다. 우승을 향해서. 네. 우리 엄지홍 씨는 뭔가 이렇게 방향을 짝 제시해주는 그런 포지션을 많이 취하시네요. 자기 말의 퍼포먼스죠.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덩대 뿔 두 사람 헌반에 들어라 한 잔 술 파도를 닿고 부단 술에 머리를 감아 근데 이제 이 길만 하면 네. 두 팀을 잘하는 것 같아요. 네. 두 팀을 바라 남자의 사연은 네. 두 팀을 바라 주사람인 것 같아요. 네. 두 팀이 나아 네. 두 팀은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성격도 판독하다네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최종 결승 무대여서 그런지 우리 나운도 선생님의 노래도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더 힘이 느껴지고 응원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커지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오